2주 전에 하락을 했던 미국 증시가 지난 1주일 동안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주일간 자그마치 3.7%나 급등을 했고요. S&P도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른 지수들은 보합세 정도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난 1달을 얘기해 보면 1주는 하락, 1주는 상승, 또 1주는 하락, 또 1주는 상승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나스닥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스닥 100기업 위주의 투자 집중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미국 대표 지수들의 매력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미국 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큰 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차익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형 IT 종목들이 또 한 번 더 튀어 오르면서 이런 또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너무 또 오른 만큼 거품 논란도 좀 끊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아직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는 미국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나스닥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나스닥 안에 100개 기업에 대해서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성장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두 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페이스북이 46.2% 그리고 애플이 59.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심지어 테슬라의 차익실현을 하고 애플을 사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넷플릭스와 엔비디아를 보시면 넷플릭스의 상승 여력이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 수의 상승폭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큰 폭 조정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상승 여력은 가장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상승 여력 약 27.6%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100기업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들을 보시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는데요. 구글의 상승 여력이 38%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 여력이 한 3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은 아무래도 광고 관련돼서의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30% 이상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과 테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상승 여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나오는데요. 39% 정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테슬러를 보면 1700달러 이상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1800대 중반 정도가 적정 가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0, 1500달러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직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나스닥 100기업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빵이나 마가스에 대한 초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국 기술기업들이 고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 거의 6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 넷플릭스도 63%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채권시장 얘기도 한번 흐름을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워낙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채권시장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채권금리, 10년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0.5% 수준 가까이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0.3%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지표가 회복을 하거나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복귀가 되거나 한다면 이런 숫자들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금리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가 있지만 앞으로의 상승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지금 자금화치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전에도 2013년에도 0.87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경제지표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의 개인지출 증가율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금 두 달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 전달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폭이면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미국의 저축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였던 33%대에서 24% 그리고 지금 19%까지 내려왔지만 아직도 과거 역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부양정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숫자는 거의 1조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지금 아직까지 정부가 합의를 못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높은 저축률에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감안한다면 경기가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채권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럴 때는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의 리얼 금리니까 채권에서도 약간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안전자산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 비중 20% 수준을 좀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채권 시장 얘기가 나오는 만큼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채권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영향에 어떻게 미칠까요? 네, 과거에 2011년 8월 달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장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AAA 등급이긴 하지만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있었던 하향 조정이다 보니까 다들 걱정들을 좀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를 살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국채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 물론 신용등급 강등된 이후에 보시면 금리가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또 빠지고 다시 상승 이런 모습을 거의 박스권으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신용등급 강등 시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에 온 상황. 그러니까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지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권금리에 어떤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어느 쪽에서의 영향을 미쳤냐면 하이힐드 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부적격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쳤어요.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나서 7%대이던 하이힐드 금리가 10% 이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이힐드 채권의 임버스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유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국채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임버스보다는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S&P 500 지수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나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으로 놓고 보면 S&P가 자그마치 20%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을 보시면 자그마치 2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유지됐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증시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이힐드 쪽만 걱정하자, 나머지 쪽은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나오긴 했지만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조정은 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또 상승 추세에 들어섰다는 점 인용을 또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투자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도 또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시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조언을 해 주실까요? 그런 분들께 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돌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국가에 투자해야 될지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돌리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 두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잔존 가치 모델을 보고 S&P든 아스탁이든 아니면 중소형 지수든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래서 경제 사이클 중에서 어느 정도 시점인지를 판단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식센스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든 어느 국가든 어느 정도의 환경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식센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섯 가지 지표를 놓고 판단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선행지표, 주식선호도, 정책환경 이렇게 여섯 가지를 놓고 각 하나당 플러스 1점에서 마이너스 1점을 주고요. 이 여섯 개를 다 더했을 때 플러스 3점 이상이면 주식 매수 전략을 활용을 하고요. 마이너스 3점 이하이면 주식 매도 전략을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플러스 3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을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존 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9%대, 20%대 이 정도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긍정적인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 경기선행지수는 안 좋았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유동성을 보시면 지금 거의 M2 증가율이 23%대니까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현재의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1.8% 수준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10년 국채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식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아시겠지만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물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세금을 올린다 이런 뉴스가 터지면 굉장히 나빠지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틱센스 모델 점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의 6가지 지표를 다 덜 봤었을 때 특히 밸류에이션과 유동성 그리고 정책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플러스 3점의 점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점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장을 또 예견을 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또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잔존 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를 짚어드렸고요. 이번에 볼 것은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부분이지만 정말 거품 증시로 갔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까? 즉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펀드멘터를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듯이 S&P와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과거의 산업재 버블 시기와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최저로 상승할 수 있는 규모는 16.6%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17% 정도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높게 보면 100%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나스닥으로 놓고 보시면 나스닥의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계산하면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도 56%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M1으로 계산하면 거의 90%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성과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에 임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이제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또 가장 매력도가 높은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종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아까 테슬라 주가 말씀하시던데 가장 상승을 많이 한 주가는 테슬라 쪽이죠. 이쪽은 당연히 전기차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 그럼 또 어느 쪽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라고 지금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를 봤었을 때 대체 에너지 시장,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가장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난 거의 3년 반 전 그 이후에 사실 복병을 만났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렇죠. 제니바 합의를 깨버렸고 또 심지어는 어린 환경주의자와 싸우기까지 하는 틈베리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 관련된 쪽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적극적인 부양 정책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석유수요 부분인데요. 지금 석유수요를 놓고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쪽이 자동차 네. 그리고 또 트럭과 또 항공 선박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이 만약에 전기차 쪽으로 가버리면 그만큼 석유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기차 쪽을 추첨을 맞추고 있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석유수장의 규모와 신재생 시장의 규모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석유시장을 놓고 보면 과거에 가장 컸었던 때가 3천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천조가 안 돼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그 사이즈 두 개가 바뀔 겁니다. 즉,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3천조로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앞으로 10년 안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봐야 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석유시장의 규모만큼 또 그거를 넘어서는 전망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신재생 에너지 또 전체 시총 규모에도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갈까 하는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 미국 시장입니다. 시가 총액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5배 증가를 했어요. 근데 2천억불에서 10억불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가 아마도 2025년이 되면 한 2천조 정도 될 거다. 그리고 또 2030년이 되면 한 3천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숫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의 곱하기 약 한 2.5배 내지 5배 정도를 해줘야지 시가 총액이 됩니다. 왜? 성장 산업은 보통 매출액 대비해서 곱하기 2.5에서 5배 정도.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시장의 시가 총액은 적어도 5천조, 많이는 1경,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가가 한 5배 올랐다고 끝날까요? 아까 테슬라, 테슬라 상장했었을 때 얼마인지 아시죠? 17불. 10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시장, TAN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 주가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 8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크게 급등을 하다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많이 상승을 못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저때가 언제죠? 트럼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계속 상승해야 되는 차트였는데 이게 좀 눌려져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의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던 대로의 성장을 한다면 또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점점 더 지금 환경 보호에 대해서 정말 강한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장에 대한 투자 정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견고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인데요. 뭐 지금 잠깐 이제 막히긴 했지만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투자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장주 투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러가 이기는 것은 이제 알지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러가 이길지 못 이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누가 이길지를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업종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 그리고 또 그 국가들의 상승 여력을 한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러네요. 네 보시면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7500억 유로라는 엄청난 부양 정책을 쓰는데 그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 국가별 매력도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국가별 투자 말고요. ETF를 활용하는 방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왜 ETF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이 다양하게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업종의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크니까 종목을 골랐었을 때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를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ETF의 상승 여력들이 잘못 나온 거 아니죠? 너무나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런 ETF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던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PBD라는 종목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요. 이 상승력이 왜 높은지 그리고 또 여기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ETF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70%는 미국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외 시장이고 유럽이라는 거였고 또 다른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좀 쫓아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다른 ETF들은 미국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저 ETF만은 보면 다른 나라 국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올바른 분산 투자의 방법을 일으키게 해 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ETF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